컵을 어떻게 만들어볼까요? 마음대로 만들어볼게 이제 잘라낸 것 보세요 컵! 컵이 나왔어요 지금은 피는 것 박수 2번은 뭐야?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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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을 만들어볼게요 정순한 학생이 라면을 만들어서 라면을 만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천천히 만들어보니까 해봐요 당사웠다 당사웠다 오오오 정순 라면과 신뢰의 라면은 물레로 만드는 것 차이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그릇과 우와! 자, 누르다니도 멋있게 잘 나왔어. 진짜 못 뛰는다! 자, 또 뛰겠습니다. 나면 끌어서 이렇게 나왔어. 우와! 우와! 3번은 뭐지? 어, 3번은 100번이. 자, 이제는 3번을 한 번 만들고 하나 뛰었죠? 이제는 안 뛰고, 필터를 만들고,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볼게요.